아니 주방에까지 이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? 어? 뭐지? 뭔데? 별개 다 있구나 야 그리고 어디든 이런 피규어가 있어 어디든 이거 뚜껑도 쓰는 거예요? 아이언맨 뚜껑? 어? 뭐 하는 건데? 우와 우와 어? 안 돼 안 되는 게 반이네 아니야 돼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 그게 여기야 근데 이게 배터리가 없나 보다 또 잠시만 기다려 아니 됐어 아니야 아 형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 봐 아니야 안 해도 될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봐도 돼 아니야 안 볼래 괜찮아 봐도 된다니까 와 열려 한 번 봤으면 됐어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응 저기서 싸우는 뭐해 자랑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도 안 해가지고 잠만 보여줄게 못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15분 만에 피곤해지네 이야 특이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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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긴 해 멋있긴 해 멋있긴 해 우와 그리고 우와 와 불도 들어온다 어쩌라고 어쩔 이게 닫히고 열리고 그게 다예요? 근데 저기 닫히면 앞이 안 보이죠?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그런 건 난 이거 건전지도 안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보여줄게 안 보면 안 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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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신기해 안 봐도 될 거 같은데 자꾸 보여주네 아니 자랑을 너무 많이 하더라 보여준다고 귀 이렇게 넣으면 너 속이 보여 아 이걸 이렇게 아 이게 내시경 같은 거구나 귀내시경도 있어요? 응 이렇게 한번 봐봐 어 어휴 야 좋다 우와 좋다 아 저거는 좋더라고 보면서 보면서 신기하다 저런 게 있어요 사야가 굉장히 좋아해서 저거를 저거를? 귀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야 이거 좋네 응 어 이게 집게도 돼 오 저거 괜찮더라고 진짜 신기하다 잘 보고 있어봐 가 여기만 집중해 어 망가졌다 이거 원래 벌어지는데 망가졌어 또? 어 다 이래 아니 그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세윤이가 세윤이가 전파를 잡아먹는 거 같은 기분? 먹을 게 없어서 전파를 잡아먹는 거 같은데 아니 고정 멘트가 뭔지 알아 고정 멘트가 잠깐 보여줄게 어 망가졌다 배터리 좀 갈아올게 어 망가졌다 이게 보여줄게 배터리 갈아 끼고 망가졌다 루틴이야 루틴이야 루틴 쓰리 콤보 늘 와 이거 큰일 났다 망가졌다 형 직접 파줘 그게 왜 필요해 그거 하면 혼자 파야 되잖아 원래 신원은 같이 파주는 거야 그래 원래 나는 아직도 파주면 좋던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응 주방이 더러운 건 좀 못 참거든 설거지 해요 설거지 빨리 빨리 설거지 할게 앉아 앉아 아니 설거지는 잘해 좀 보게 설거지 잘하지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이렇게 틀어놓고 설거지 할 거예요? 아이고 물 좋구나 물은 생명이에요 어 그래 그래 이미 많이 불려놨는데 뭐 아 인상 많이 쓰고 있었구나 새우는 안 보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일이 뭐가 있어 여기서 바로바로 하는 게 되잖아 이거 쌓아놓지 마세요 오케이 네 그럼 역시 아휴 하면 잘하네 시키면 잘해 아휴 빼곡하다 빼곡해 이거는 진짜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아휴 하 하 나와 봐 여기 봐 오 여기 있었구나 하하핳 뭐가 냉장고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 봐봐, 이럴 줄 알았어. 모르는 것도 알아. 어, 몰랐어요. 보자, 얘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. 쟤네들도 청소하는구나, 오늘은. 사람이 하도 친하다니까 이건 뭐. 기껏 하라니까 자기 거 하는 거야, 지금. 저걸 시킨 게 아니고 집안 정리를 하라는 건지. 에몽이 먼지를 털라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었고, 에몽이만 지금 계속. 에몽이 목욕을 시키고 있네요. 아, 저기 한 5개만 냅둬도 예쁠 텐데. 냉장고. 드디어 내가 왜 저거 안 하라 했다, 김밥이. 야, 그거 들고 가지 마. 그거 네 거 아니야? 야, 네 거 아니야? 하나 줘. 그래, 하나 친구 줘. 어, 하나 줘. 진짜 좋아하네. 아, 귀여워.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? 거기는 손을 안 대서 될 것 같은데. 근데 괜히 됐어. 큰일 났다, 이거. 괜히 됐어. 어우, 먼지, 먼지. 야. 야. 울트라맨. 진짜 열심히 한다, 오빠. 장인 정신이다, 장인 정신. 덜덜덜 떨어요. 지금 덜덜덜 떨리잖아요, 지금. 이야. 토종 한국 브랜드. 멋있다. 아, 이거 비싼 거예요? 태권브이거든요. 아, 태권브이. 만들 때 저게 1호 기록. 진짜?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신 건데요. 100만 원이 넘는. 아, 지금 현재 가격이? 아니요, 저게 나온 지가 4년 넘었죠, 벌써. 그러면 한 100만 원 넘게는 200. 지금은 이제 가격이 더 쪘죠. 왜냐하면 개수를 딱 찍어냈거든요. 우와. 네. 어? 어? 뭔데? 뭔데? 어, 못 떨어진 거예요. 왜? 어, 로봇 날개가 날아가고. 붙이면 안 돼요? 띄우면 안 돼? 불어졌어요? 아, 불어졌어? 어머. 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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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왜 그래,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갑자기요. 으아! 뭐 세게 떨어진 것 같은데? 어, 정원아. 그냥 아작이 났어요. 아, 어떡해. 어, 근데 나도 저럴 것 같아. 아끼는 거 저러면 나도 저럴 것 같아. 야, 제발. 우와, 이거 붙어야 되는데. 우와. 나라 이름 표정이 달려. 아작이 났네, 아작이 났어. 아작이 났네. 누가 온 거 아니에요, 제가? 누가 왔어? 누구야. 누가 왔을까? 안 열렸어? 어, 안 열렸으면 친구인가 보다. 지금 아,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누가 오냐. 아, 오자마자 잔소리를. 어, 누구길래? 왜? 야수야! 아, 심 씨. 미안, 미안. 야, 이거 진짜. 잠깐만, 들어오지 마. 왜? 들어오지 말래, 심지어. 아, 그래도 반가운 내색을 좀 해줘야. 아, 진짜. 불러놓고 이러면 어떡해. 어, 너무 반가워. 어, 심혁탁 학생. 어. 출장 수업 나왔습니다. 고맙다.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안 반겨? 야, 민태다 민태야. 이럴 때 왜 가냐? 원래 세팅이 이런 거야? 아니야, 세팅이 이게 아니고. 왜 이러는 거야, 이거? 바닥에 다 깔려져 있고 난 밟고 오라는 줄 알았어. 청소하다가. 아, 뭐 하고 있었구나. 청소하고 있었구나. 어, 어. 진짜 한 10분 안 쳐다보더라고, 나도. 야, 집 좋다. 어? 야, 나 이거 지금 이렇게. 타이밍이 안 좋다. 나도 처음 본 거예요. 어, 그러니까. 처음 봤는데 안 쳐다봐. 관심이 없구나, 사람한테. 아니, 아니야.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. 아저씨.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못 왔네. 아, 나 진짜. 이거 왜 떨어뜨리는 거야, 청소하다가? 어, 어. 그 뭐 형 탓이잖아. 내 탓이지. 심 형 탓. 이야. 이야. 맘족하니? 좋습니다. 역시. 심 형 탓. 심 씨 형 탓이잖아. 너 여러분 잘한다. 아, 이제 온네. 심 형 탓. 아이고, 뭐 먹을 거 없나? 오자마자. 아니, 먹을 거 잠깐만 기다려 봐. 이거 좀. 아니, 너무 관심을 안 두니까 내가 찾아 먹어야 되더라고 뭐.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심 씨. 어, 이거 하나 먹어라. 이거 뭐야? 우유. 우와, 저만한 게 있어요? 야, 너무 작다. 저 50ml 아니에요, 저거? 저 정도면? 어, 이거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뭐 안 돼. 최옥만이 하네, 이거. 아이고, 저 우유 먹어도 진짜. 이거 마셔. 이거 뭐, 이거 까기도 미안한데 이거 우유가. 진짜 한입거리 아니에요, 저거? 한 모금? 끝. 끝이야? 다 먹었어? 그럼 이거 뭐 나눠 먹어? 그렇게 빨리 먹어? 국음우유. 그럼 나눠 먹어? 아유, 정말 그. 할 거지? 할 거지? 네. 생각보다 심각하네, 이럴 줄 알고 챙겨왔다. 그게 뭐야? 뭔데? 내 손이 더러워질까 봐 일단. 그걸로 설거지 하지 마. 설거지 한 게 아니라 좀 확인 좀 하려고. 뭘 확인을 해? 형 가만히 계셔. 움직임은 범인이니까. 또. 화면이 못 잡는. 그렇죠. 니렌지들은 제가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. 야. 이게 아니고 이게 심각하잖아. 이거, 이거 뭐해? 커피야? 저 안에 뭐야? 뭐야, 커피야? 저게 그게 아니고 커피, 물. 똑똑, 나중에 한 번. 받는 거? 받아서 버리는 거랑. 아니, 안 닦은 거잖아. 네. 오래된 거잖아, 그게. 굉장히 부끄럽구나, 이게. 홀딱 벗겨진 기준이야, 지금. 김밥이 원래 하얀 애 아니야?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원래 하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잠깐. 그럼요. 아, 너무 웃겨. 하얀 애인데 형이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? 하얀 애 아니야. 확실히 검은 애 맞아요? 어. 고맙다 então. Jenny, 일단 이런걸를 presenting. 전공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. 감사합니다.